안녕하세요 우리강산 여생아입니다. 여생아꾼님들 오늘도 우리강산 여생아 판매방 영상을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베고니아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9,000원입니다. 넥스 베고니아 9,000원입니다. 그리고 벅주머니 이렇게 벅주머니들이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벅주머니 5,000원입니다. 벅주머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5,000원입니다. 그리고 자주입사랑초 4,000원이랍니다. 자주입사랑초 4,000원 그리고 대모루입니다. 대모루 8,000원입니다. 대모루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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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 대모루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야이도 핑크색 꽃이 피는 사랑초입니다. 2월 6일 사랑초 이렇게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6일 사랑초 4,000원입니다. 그리고 백목단 47,000원이랍니다. 설령도하 유럽목단 55,000원이랍니다. 설령도하 이렇게 5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금강목단 금강목단 이렇게 되어있는 금강목단 이렇게 55,000원이랍니다. 해악목단 노란색 꽃이 피는 해악목단 55,000원입니다. 부자되실 분들 부자로 건강하게 살실 분들 목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낸들제라 12,000원이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낸들제란데 꽃이 큰 아이들입니다. 낸들제란데 또 얘는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근데 제가 랜덤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피는 아이랑 꽃이 낸들제라치고는 큽니다. 그런데 또 뒤에 있는 아이들은 꽃이 안 피는 아 얘는 약간 핑크톤이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큰 낸들제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3번 낸들제라 이렇게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남천 3,000원입니다. 소남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학자수민 1개 남았습니다. 16,000원입니다. 대학자수민 향기 정말 좋습니다. 16,000원이랍니다. 그리고 복수초입니다. 복수초. 노란색 꽃. 5,000원이랍니다. 복수초. 매력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복수초. 5,000원입니다. 그리고 단해의 여왕이라고 시기닝스랍니다. 심톰이랍니다. 그런데 꽃이 계속 핀답니다. 우리 아이들. 꽃이 계속 피는 시기닝스. 그래서 단해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단해의 여왕 중에 신품 시기닝스입니다. 시기닝스 2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스타철축. 스타철축. 4,000원입니다. 핑크프라이드 철축. 4,000원입니다. 핑크프라이드 철축. 4,000원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핑크프라이드 철축. 그리고 프록스. 프록스 이렇게 있습니다. 프록스입니다. 프록스 8,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서향동백 겹고. 서향동백 향에 있는 서향동백. 이렇게 꽃망울들 달려있고요. 또 우리 아이도 이렇게 끝에 지금 달려있습니다. 서향동백. 25,000원이랍니다. 꽃도 많이 피고 꽃 정말 예뻐요. 그리고 하니호야. 하니호야 꽃 잘 피는 하니호야 하나 남았습니다. 28,000원인데요. 25,000원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하니호야입니다. 영춘하입니다. 개나리새 꽃처럼 이렇게 약간 생겼습니다. 얘들 묵은 중입니다. 영춘하. 이름 범울 알리는 꽃이라고 합니다. 영춘하. 35,000원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꽃. 툴립. 노란색 꽃. 툴립. 3,000원이랍니다. 벌써 수선화는 이렇게 꽃을 피고 있어요. 수선화가. 수선화는 3,000원이랍니다. 툴립. 여기 뒤쪽에 있는 수선화는 3,500원입니다. 우리 수선화. 이 하나가 꽃이 피었는데 앞으로 꽃 많이 피겠네요. 수선화 3,500원이랍니다. 그리고 개나리샷은 향기 있는 개나리샷은 5,000원입니다. 개나리샷은 밥이 더 큽니다. 저번 것보다 향기 있는 개나리샷은 5,000원이랍니다. 그리고 소눈꽃. 소눈꽃. 4,500원이랍니다. 밥이 좋습니다. 4,500원이랍니다. 그리고 이번 벌레잡이. 이번 벌레잡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날파리들이 많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벌레잡이 6,000원이랍니다. 이번 벌레잡이 6,000원입니다. 그리고 네몬. 네몬. 2만 3,000원이랍니다. 네몬. 이렇게 있고 꽃도 많이 피고 열매도 많이 달리는 네몬입니다. 네몬. 2만 3,000원이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노즈. 크리스마스 노즈. 하이트. 하이트. 한바꼬 하이트.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겨울꽃. 크리스마스 노즈. 이렇게 있습니다. 자주새꽃. 이렇게 있습니다. 2만 7,000원씩이랍니다. 크리스마스 노즈. 향기 좋은 차이니스 자스민. 12,000원이랍니다. 향기 좋은 차이니스 자스민. 12,000원입니다. 그리고 애기 누운 주름. 3,000원이랍니다. 우리 애들 정말로 밥 많아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 조금만 맞으면 거의 1년 내내 꽃이 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라 있어도 물에 이렇게 저면 간수레식 물을 주시면 살아납니다. 3,000원이랍니다. 할련아. 할련아. 이렇게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할련아. 그리고 그린벨 2만 4,000원이랍니다. 그린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린벨 2만 4,000원입니다. 핑크 수국. 핑크 수국. 12,000원입니다. 핑크 수국. 얘는 두 개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은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핑크 수국입니다. 12,000원입니다. 마라고나 데스. 마라고나 데스입니다. 마라고나 데스. 4,000원입니다. 마라고나 데스. 이렇게. 예쁘죠 마라고나 데스. 또 하이트도 이렇게. 조금 있으면 더 예쁘게 필 겁니다. 핑크도 있고요. 마라고나 데스. 4,000원이랍니다. 애니시다입니다. 애니시다. 노란색 꽃 애니시다. 12,000원입니다. 애니시다. 12,000원입니다. 정말 향기 좋은 산천보세. 이 아이들 향 너무 좋아요. 진짜. 산천보세입니다. 향기 좋은 아이들. 꽃대 4대 2만 7,000원이랍니다. 산천보세. 향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단나무. 자단나무입니다. 자단나무 한 개 있습니다. 없어서 못 산다는 자단나무 6만원이랍니다. 자단나무. 안전이 묵은 등입니다. 그리고. 야생아 꽃님들 2월 8일 하요일 방송 가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꼭 가격과 택배비 함께 계산해서 입금 부탁드립니다. 꽃 주문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로 주실 전화번호는 010-6284-8558번이랍니다. 항칠 2만원, 자단나무 6만원, 산천보세 2만 7천원, 애니시다 1만 2천원, 마라고나데스 4천원, 핑크수국 1만 2천원, 노란카라 없습니다. 그린벨 2만 4천원, 애기 누운 주름 3천원, 차이니스 자스민 1만 2천원, 크리스마스 노즈 2만 7천원, 레몬 2만 3천원, 2번 벌레잡이 6천원, 소 눈꽃 4천5번, 개나리자스민 5천원, 툴립 3천원, 영추나 3천5백원, 넥스베고니아 9천원, 벅주머니 5천원, 자주입사랑초 4천원, 머루 8천원, 2번 6번사랑초 4천원, 백목단 4만 7천원, 유럽목단 5만 5천원, 돌담풍만 8천원, 금각 5만 5천원, 해양 5만 5천원, 3번 랜드제라늄 12천원, 소남천 3천원, 복수초 5천원, 시기닝스 2만 5천원, 스타 4천원, 핑크프라이드 4천원, 브록스 8천원, 브록스 8천원, 야생아 꽃님들 오늘도 예쁜 꽃 보시고 힐링이 되셨을까요? 늘 우리강산 야생아는 예쁜 꽃 영상 담아드리면서 야생아 꽃님들과 늘 판매방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